한글자막 by 한효정 명지위 대각세존이니라 그렇게 그 달이 하나 있는데 달이 하나 있는데 여기 밑에 지상에 있는 물그릇이 만개 아까 만수죠 만개의 물이 있으면 달이 몇 개가 돼요? 만개가 돼요 천개가 있으면 천개가 돼요 그래서 응용에 무궁해 응에서 쓰는 것이 무궁은 한량이 없다는 거예요 2만 개면 2만 개가 있어요 천 개면 천 개 10만 개에서 10만 개의 물이 10만 개의 달이 뜨는 거예요 강릉에서 이태백이 달이 내 술잔에도 들었고 저 물에도 들었고 어디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달 하나지만 뜨는 것이 무궁 한량이 없는 것처럼 이 도는 제도한다는 거예요 제도 유연 중생 인연이 있는 중생을 제도하는데 쾌락무호해 그래서 인연이 있는 중생을 제도할 때 아까 달이 하나 있지만 다 나눠 있듯이 모든 중생을 제도할 때 그 낭연 독전한 마음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상쾌하고 즐거워 근심이 없어 이 근심 우자예요 중생은 어떤 중생을 제도하더니 부모님이 기쁘고 즐겁지 슬프고 밉지 부모님이 자녀를 열을 기르든 다섯을 기르든 항상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녀를 기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연 단원에서 어떤 근데 그 전에 보면 아침에 일어나기 우리가 일찍 일어나지 부모는 자녀가 고3이 있거나 또 시험 보러 가면 새벽에 2시에도 일어나서 3시에도 일어나서 근데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지 싫은 마음으로 일어난 부모는 하나도 없어요 모든 중생을 제도할 때 그릇이 열 개면 열 개 천 개면 천 개면 만 개면 만 개 달이 뜨듯이 중생이 천 백억 화신이 나타나는데 천 백억 화신을 만날 때마다 쾌락하고 근심이 없어 그렇게 돼서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을 이름하여 이름하여 대각 세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각한 세존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달이 하나가 다 되죠 우리도 마음 하나를 자기가 밝히면 다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그래서 대단종국사님은 우리가 성불재중 성불 부처를 이루고 건질째째째에다 중생 다시 성불 부처를 이루어서 중생을 제도한다 아까 여기서 진리를 깨쳐서 다 인연 없는 중생을 제도 못한다고 그러셨어요 그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물이 달이 하나 있는데 물이 없으면 못 뜨잖아요 물이 있어야 하는 게 그런 인연이 만나야 뜨는 것이에요 재중하는데 대단종국사님께서 재중을 하면 성불한다 그러셨어요 거꾸로 모든 중생을 진리를 못 깨쳤는데 모든 중생을 제도할 때 쾌락 다 내일로 하고 열심히 하고 근심스럽지 않고 싫어하지 않게 하면 그렇게 하면 그렇게 재중이 되면 성불을 한다 그러죠 부모님이 자녀를 다 그렇게 가르치면 부모님이 되잖아요 내가 부모가 먼저 되어서 다 마음에 갖춰서 되는 것이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중 재중은 인연 있는 중생을 제도하는데 어떤 인연이 와서 나를 건드려도 손흥민 얘기로 오늘도 한 번 하죠 어떤 선수가 와서 어떤 상대 수배가 나를 와서 건드려도 내가 가서 넣어야 되죠 그게 최고의 선수잖아요 어떤 인연 있는 중생이 나한테 와서 건드려도 나를 모함하고 하더라도 그걸 벗어나서 내가 제도하는 마음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대하면 그걸 이름해서 대각세존이라고 헌대요 내가 공부가 부족해서 이런 마음이 나오고 싫은 마음이 나오고 버리는 마음이 저 사람 빼고 현나는 마음이 나오지 그런 마음을 어떤 사람이 다 갖추려고 하면 최고의 성적이 되는 거예요 어떤 선수가 와도 그 선수를 내가 넘어서 이기려고 하고 어떤 수비수가 와도 안 뺏기려고 노력을 하고 어떤 골킵이 와도 내 공을 넣으면 최고의 선수가 되는 것처럼 어떤 중생이 와도 싫어하는 마음이나 나쁜 마음 놓지 않고 놓아버리고 제도를 하면 쾌락 근심 없이 슬픔이 없이 쾌락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그분이 대각세존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25장 끝부분을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끝부분 좀 같이 복습하시고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면 즉 현 1100억 화신하야 시방국 중에 부가문기호대 4월현 구소에 영분만수하야 바로 바로 즉 바로 나타난다 무엇이 1100억 화신 그러니까 1000억 100억 그렇게 100억 1000억 화신이니까 우리가 이 우지 만물을 삼라만상이라고 표현하고 그러는데 모든 것을 표현할 때 이렇게 불교에서는 숫자가 있냐면 굉장히 커요 현실적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불교는 영 겁을 얘기하기 때문에 겁 겁이라는 것은 무한대 어떤 시간인데 그걸 얘기하기 때문에 한 개 두 개 우리는 뭐 5만 개 천만 개 이 정도 단위인데 불교는 천억 100억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화신 몸이 변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한 사람인데 부처님의 마음이 움직이면 천 개 100억 개 만 개 만 개 관음보살 손도 천 개라고 그러잖아요 마음 천수 눈도 천 개고 손도 천 개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 불교는 숫자 개념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 통틀어서 바라기 때문에 한 생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생을 얘기하기 때문에 단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언제 이 마음에 이것이 나오냐면 원각대지가 낭연 독존할 때 원각대지는 원각대지는 모든 번뇌가 다 끊어져가지고 세밀한 미세한 번뇌도 다 끊어져서 나타나는 것이 원각대지예요 원각대지가 나타나 낭연 독존 이건 발글 발글 나는 건데 독존 홀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모든 번뇌가 다 끊어지면 하나 남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원각대지라고 그러죠 원각대지 원각대지 우리가 얘기하는 공정정지 적적성성 이렇게 표현되는 뚜렷하게 크게 깨친 하나로 다 크게 하나로 깨친 큰 지혜가 당연히 밝게 홀로 독존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현실을 얘기할 때 우리가 상대적인 세계라고 하고 상대적인 것은 대가 있다는 거예요 저쪽에 그래서 삼라만상 삼천대천세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의 모든 것들을 덮을 수 있는 것은 하나 독존 그래서 그것은 공정정지 적적성성인데 이것이 대산종법사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성주에서 상동로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독생자 이렇게 표현하시는 걸 그리고 그런 자리하고 독존하고 같은 것 같아요 하나밖에 없는 자리 하나밖에 없는 그 자리가 밝게 빛난다 상동로 이치를 깨치면 진리를 깨친다 그러시고 예수님이 독생자라고 하는 것이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 이라고 하는 불교에서 유아 독존 부처님께서도 천상천하의 한 분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그걸 대중사님께서는 인간이 하나가 아니라 진리를 깨치는 자리 마음의 본래의 자리는 하나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낭연 독존할 때 그럴 때 그것이 즉현 바로 나타나는데 천백억 화신이 나타나 원각대지가 딱 드러난 하나의 자리 절대 하나의 자리가 하나의 자리를 개헌했을 때 그 사람이 쓰는 마음 모두는 백억 화신으로 돌아타는 게 어디에 시방국 중에 시방 말씀 여러 번 드렸죠 시방 사방과 사방 사이사이 팔방 칸방 해서 하늘과 땅 해서 시방이라고 얘기해요 시방이라고 얘기합니다 시방 하늘과 땅 사방 팔방 전체적으로 1100억 화신 나투는 거예요 어떻게 느낌에 따르고 따를 부자 이게 따르다 따를 부 느낄 느낄 감 응한다 기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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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기틀 따를 부자 따를 부 느낄 감 응할응 어떤 기틀에 응해서 나오는 것이예요 시방 우주 전체에서 어떤 느낌에 따르고 기틀에 따른다 우주 전체에 어디든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전라북도만 나타나고 한국만 나타나고 미국만 나타나고 이태리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시방 정토 어디든지 다 나를 그 기틀이 있고 느낌이 있고 있으면 다 백억 화신이 그래서 백억 화신이에요 우주 전체 시방 전체에 기틀에 따른다 나타나고 그렇게 하되 흡사 그렇게 어떻게 나타나 비슷할 비슷하다 같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유사 종교할 때 이 자 쓰는데 종교와 비슷한다 그런 얘기 달이 구소 이 소자가 하늘 소자입니다 아홉 개 하늘에 나타나 달이 아홉 개 하늘이 하늘 구천이라고 할 때는 하늘의 가장 중심 구천에 사무친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아홉 구자 하늘 천자 구천에 사무친다 그런데 구천에 사무친다는 하늘 아홉 개 하늘이 아니라 하늘의 가장 중심부 가장 중심부에 달이 하나 떴어요 달이 달이 뜨면 그 그림자 그림자 영자 나타나요 1만 개의 물에 달이 하늘이 하나 뜨잖아요 하늘 가운데 하늘 가운데 달이 하나가 떴어어 허공에 그러면 이제 물을 우리가 여기 기틀이라는 거는 물그릇이 있는 그 장소에 따라 나타나는 거예요 물그릇이 없으면 달은 안 나타나죠 그래서 이태벽에는 술을 잔에다가 술을 따르면 거기에 달이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자는 있어도 물이 없으면 술이 없으면 달은 안 가요 그래서 그런 기틀 물이 있는 기틀 또 어떤 느낌이 있는 그런 곳에 마음이 다 나타내요 그래서 그 영본만수 그림자가 나누어져요 어떻게 나누어져요 1만 가지 여기 많은 만 개일 수도 있지만 꽉 찰만 해서 전체에 나타나는 거예요 물이 있는 곳에는 하늘의 달이 가장 중심 하늘에 뜨면 모든 나라에 있는 물에는 다 뜨지 않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을 한 번 깨쳐서 깨쳐서 원각대지가 드러나면 그 사람의 마음은 우주 전체 어디든지 부가 문개 그래서 다 기틀이 나타나요 그거와 똑같아요 달이 하늘에 탁 떴는데 물을 떠나면 다 나타나듯이 성인의 마음이 성인의 마음이 원각대지가 되면 큰 진리를 깨치면 여기 진리 교심은 응용 무궁하야 도 유연 중생하되 쾌랑 무하리니 명지 대각 세존이라 여기를 설명을 드려야 하니까 응용이 무궁해 무궁하다는 건 할 양이 없다는 거잖아요 10개만 나오고 안 나오는 게 아니라 할 양 없이 나오는데 제도할 도짜 제도 인연이 닿은 중생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인도에 태어나셨어도 인도의 사람이 모두가 부처님 제자는 아니잖아요 중국의 제자가 있고 베트남의 제자가 있고 동남아에 있고 한국에도 부처님 제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라를 떠나서 인연 있는 중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인도에서 부처님 태어나셨는데 인도 사람을 다 믿는 것이 아니라 인연이 없으면 안 믿고 인연이 있으면 믿고 나라가 다르지만 한국이나 동남아나 불교나 다른 나라에도 인연 있는 중생은 제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하고 근심이 없어요 상쾌하고 즐겁고 근심 우자지요 근심 근심이 없어요 제도를 받으면 그러니까 대중산인 법도 앞으로는 나라에 관계없이 인연이 있는 중생은 다 제도를 받는다 하느님 예수님도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지만 전 세계적으로 인연이 있는 중생들은 예수님을 믿고 공략님도 한국에 지금 유학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인연이 있는 중생은 다 제도한다 이걸 보고 이름에서 대각세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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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강용 부처님도 대각세전이지만 그렇게 어디 전 세계 시방국 중 어느 나라의 어느 곳에든지 인연이 닿은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그런 법은 그런 크게 깨친 진리 자리를 가진 분은 그런 분 보고 우리가 대각세전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부처님도 미국에도 불교 신자가 많이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대중사님께서도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 못한다 아무리 내 옆에 오래 있어도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 못한다고 하시니까 그럼 이 유연 중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유연 중생이 안 되면 아무리 본인이 도덕심이 근본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제도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 인연 있는 중생이 어떻게 될 거냐 내가 대산종국사님께서는 우리가 대종사님 정산종사님 대산종사님 역대종법사 그리고 여기다 3세 재불재생이라고 꼭 넣으시죠 3세 재불재생을 넣으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원불교이지만 3세 재불재생이라는 어른을 계속 넣으면 아까 얘기대로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우주 전체에 있으면서 공부하셨던 어른들하고 어른들을 마음에 모시고 항상 신부를 들이면서 또 마음을 연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연하고 살면 내가 이 어른들하고 유연 중생이 되는 것 같아 인연을 맺는 인연을 맺는 중생이 돼서 아니 우리 대종사님 정산종사님 대산종국사님 역대종국사님만 하면 되는데 어찌해서 3세 재불재생을 대산종사님 신고문이나 보면 3세 재불재생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인연이 없더라도 그렇게 해서 마음으로 계속 염원하면서 그걸 스승으로 모시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내가 인연이 돼서 유연 중생을 3세 재불재생 유연 중생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유연 중생이 되기 위해서는 현실에서 가깝게 못하면 마음으로 심고 모시고 기도 모실 때 그래서 옛날에 저희 어머니 시골의 할머니들은 꼭 청수를 밖에 나와서 장독에다 이렇게 물 한 그릇 떠놓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많은 성자들의 성인들의 힘 있는 분들의 위력을 거다 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인연이 있는 그런 어른들하고 힘 있는 어른들하고 위력을 가지는 분들하고 내가 마음으로 대서 기도를 올리는 것이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기도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인연을 맺는 큰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유연 중생이 되기 위해서는 대각 세존하고 인연 중생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그분들의 그 큰 뜻은 인연 있는 중생을 제도하게 된다 그 전에 대산용국사님께서 내가 오늘 이렇게 설복을 하지만 오늘 내 법이 내 말이 맞으면 오늘 여기 있는 분들 하나도 못 가져가도 그것이 남아있어서 언젠가 어느 많은 시간이 흘러도 많은 공간이 다른 곳에서도 내 말을 그 말을 듣고 깨칠 사람이 있다 알아들는 사람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까 하니까 우리가 속담이나 금연이나 또는 그런 책을 보고 누구한테 전해 듣고 우리가 깨치잖아요 사람 안 만났어도 그럼 그 사람이 쓴 말이나 그 사람이 한 강연이나 법문에는 오래전에 한 걸 누가 적어놓은 걸 전해주고 적어놓은 책을 봐도 내가 여기서 깨침이 있고 자각이 생기면 중생 제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도 전해주고 저렇게 전해지는 것이 그러면 이것이 하나도 옳은 말씀이고 참말씀이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전부 그것이 다 실천이 되고 실행이 되고 가져가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유연중생이 되셔서 대각세존하고 인연이 되시는 것이 직접 보면 더 좋지만 뵈지 못하면 그런 마음을 갖는 것도 여기에서 보조국사도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주 시방국 시방국도 전체적으로 물이 떠있는 곳에는 달이 비치듯이 내가 그렇게 마음을 배우고 싶은 서원을 세우고 그럼 기틀이라는 게 그런 기틀인 것 같아요 기틀이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말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대각세존이 되고 대각세존의 말씀은 시방국도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전해지고 받는 사람은 그걸 듣고 깨친다 그런 말씀이 여기에 나타난 것 같아요 이제 오늘 구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구천 아홉구천 하늘천자 구손 이건 하늘 숫자지 하늘 구중천 구만리상천 이라고도 한다 이런 하늘을 아홉으로 나누어서 이런 말이 구천인데 구손은 하늘 그 중에 가장 가운데 동서남북하고 이건 간방이죠 간방 그래서 동서남북 4개 간방이 4개 플러스 중앙 그래서 구천인 아홉구천 손은 그 중에 가장 구손을 구손은 가운데 중심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구천을 또 설명을 역사가 오래되니까 설명을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창천 호천 창천 호천 영천 현천 양천 변천 주천 유천 균천 이렇게 하는데 다산법사님께서도 천을 야르기를 많이 나오는 법문이 있고 대산동사님께서도 십기가 있어요 십기 십기가 10가지 기운이 있는 걸 얘기하면 우주의 다북찬 기운이 영기 호연지기 지기 이렇게 10가지 기운 법문도 있고 그래서 하늘이 하나로 보면 하나지만 나누어서 보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또 따라서 독특한 기운을 가진 부분을 얘기하는 것도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하늘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 이렇게 하늘을 아홉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구소 구소 아까 하늘소 구천은 하원에는 아홉 개고 이것은 구하늘 이 하늘소 하늘의 가장 높은 곳 가장 중심 천자의 지휘 혹은 궁궐을 이루기도 한다 또 아홉 개로 또 여기서 구소를 신소, 청소, 벽소 또 하늘 속에서도 또 아홉을 나누어서도 설명하기도 하고 불교 역사가 기니까 그걸 또 학적으로 연구하고 또 그러신 분이 많이 계셔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구천에 사무친다 우리가 그런게는 구천이 하늘의 여러가지이기도 하고 하늘 전체를 뜻하기도 하고 구소는 하늘의 가장 중심분의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천지신명에 가뭄하게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고 법인절 때 기도하고 했는데 그 하늘의 가장 중심분까지 쭉 올라가서 구천에 사무치는 정성을 들여야 힘을 넣는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정성이 그거는 다른 걸로 가는게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은 서원이나 힘이 구천에 사무치도록 간절하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운동선수들도 자기가 하고 싶은 서원을 세우면 7살을 먹은 아이가 하키, 쇼트랙을 하려고 서원을 세우는데 자기는 운동을 시작할 때부터 올림픽에 가겠다는 금메달을 딴다는 성을 가지니까 7살부터 10년? 8년 동안 다리 수술, 무릎 수술, 허리 수술을 대여섯 번을 해도 다시 일어나 또 가고 다시 또 가고 해서 결국 금메달을 땄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보통 사람은 두세 번 다리 수술하고 무릎 수술하고 허리 수술하면 안 하죠 유용하니까 그 어린아이는 기어의 대가 한다 그러니까 그걸 또 일어나고 일어나고 해서 가는 것 같아서 서원을 어떻게 자기가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자기를 이기는 것, 자기 몸도 이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천에 하늘 끝까지 닿을 수 있는 만큼의 큰 서원으로 기도도 하시고 공부에도 서원을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지 못하고 그렇게 세우지 못한 중간에 다른 일 생기면 끊어지죠 놓죠 그래서 구천에 사무치는 정성이 자기의 뜻을 이루는 데는 기본인 것 같아요 25장 마치고 26장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문, 후수문중의 정의 등지의 제의를 실미명룡하오니 갱이 선서라사 위시개미하여 인입 해탈지문하소서 다시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또 질문하기를 갱이 선서라사 위시개미하소서 이 뒤라는 것은 깨친 후죠 깨친 깨친 후에 닦는 문 가운데 깨치기 전에 닦는 공부가 있고 깨친 후에 닦는 문이 있는데 깨친 후에 닦는 공부하는 그 문 가운데 정의 등지, 정과 해를 균등하게 가질 짓자 평등하게 균등하게 갖는 뜻을 실미명료하오니 실로 명료하지 못해 실로 명료하지 못하니까 다시 갱자 다시 잘 선은 잘 좋게 잘 설명해 주셔서 나를 위해서 앞에 이제 대각을 하고 나서 다 깨치고 나면 원각 대지가 있으면 모든 어디나 다 뜻이 나타나서 다리 하나가 천 가지, 만 가지 물이 있으면 나타나듯이 모든 깨틀에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그 대각의 뜻을 전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근데 그 뒤에 닦는 문이 정과 해를 똑같이 갖는다는 뜻은 잘 모르겠다 그렇게 설명하신 말씀 맞은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떻게 정과 해를 같이 갖는 뜻이냐 그것에는 이해가 또 안 된다는 얘기죠 진리를 깨쳐서 깨치면 그 하늘의 달처럼 큰 대지가 솟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틀과 인연 따라서 법을 전해서 해 드린다는 걸 할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것이 어떻게 정과 해를 같이 똑같이 갖게 된다는 뜻으로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명료하지 않다 그러니 나를 위해 다시 잘 정과 해를 같이 가진다는 뜻을 잘 설명해서 위시게미어서 위는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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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보일 수 있어요 나에게 다시 한번 자세히 보여줘라 설명을 내가 알아듣게 잘 보여달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미하다 아직 깨치지 못한 나를 열게 하소서 다시 설명을 잘 해서 나에게 잘 보여줘 나 앞에 자세히 자세히 보여줘서 내가 잘 모르는 것을 아직 깨치지 못한 말을 탁 열게 알게 해 주소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로 인해서 잘 깨친 걸 열어서 그걸 인하여 그걸 원인으로 해서 들게 하소서 해탈 지문 해탈 정과 해를 똑같이 가진 원각 대지에 해탈할 수 있는 문에 해탈할 수 있는 문으로 들어가도록 이끌어 주소서 이 말씀도 이해가 되네요 대체 진리를 깨치면 어디나 다뤄서 많은데 전하는데 그것과 정과 해를 같이 갖는 뜻은 어떤 것이냐 그렇게 또 이분은 잘 알으시니까 질문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정과 해를 같이 갖는 설명을 드리십니다 같이 읽어보시면 답 약설법의인된 임리천문이나 막비정해요 취기강요컨된 즉 단 자성상 채용이의니 정과 해를 같이 갖는 문을 또 설명을 해달라 그러니까 답하시기를 답하시기를 만약에 법의 뜻을 설명하면 내가 여러 가지 설명을 법의 진리의 뜻을 설명하는데 그 이치에 들어가는 문이 천개여 내가 설명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 천개라도 설명을 할 수가 있어 이치에 들어가는 문이 천개의 문이나 천개의 문쯤 돼 근데 그것이 말막자 안입이자 안임이 없다 부정이 두 개이잖아요 이것도 부정이고 말막자 아니다는 뜻이고 이것도 아니다는 뜻이거든요 아닌 것이 두 개니까 부정이 부정이 부정이니까 긍정이 되죠 정에 아님이 없다 정과 해 아님이 없다 내가 많은 법을 나무리 설해도 그 법은 모두가 다 정과 해를 설명한 것이지 정과 해를 버리고 들어가는 법은 없어 어떤 법을 설명해도 다 그건 정과 해를 함께 설명해서 진리로 들어가는 거지 그것이 설명하지 않고 천 개 만 개가 설명 천 개 만 개를 내가 설명해도 그건 다 정과 해를 같이 갖는 문이지 정과 해를 같이 갖지 않는 문은 없다는 얘기죠 정과 해가 안임이 없어 부정이 부정이냐 긍정이 되어라 정과 해를 갖지 않은 것이 없어 취한다 취한다 뭐 그 강 그 큰 강요는 강령이라는 대강 그 줄기 요점을 딱 잡아서 요점과 강령을 딱 잡아서 취해 그 강령 강령과 요점을 딱 잡아 잡아보면 뭐냐면 곧 다 자성의 내 스스로의 자성의 상 자성상 채용 두 개일 뿐이야 내가 천 가지를 설명하고 만 가지 설명해도 정과 해를 떠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천 개 만 개를 설명을 다 한 것을 강령과 요점을 딱 추리자고 보면 자성상 내 자성 위에 채와 용을 설명한 것 뿐이야 그 두 개일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런 얘기 그 둘을 벗어난 우리가 음식을 부어게에서 많이 하는데 다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하다고 먹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보조국사님이나 어떤 스님이 법을 설해도 아무리 많은 법을 설해도 그건 정과 해를 벗어나지 않고 내가 아무리 많은 설법을 해도 그 강령과 요점을 딱 잡아 딱 잡아보면 자성상에 우리 각자 자성상에 있는 체와 용을 벗어난 그 두 가지 뜻이 체아니면 체와 용을 말하는 두 가지 뜻의 뜻일 뿐이다 다만 말은 다르게 해도 그렇다 전소위 공정영지가 시야라 정시체요 해시용냐니 즉 체지용고로 해분리정하고 즉용체지고로 정분리해하며 우리가 한번 잘 앞에서 이른바 앞에 이제 앞에 앞에 우리가 16장이니까 앞에 앞에 우리가 이른바 소 이른바 공정영지 공정영지 설명 많이 했죠 공정영지가 바로 이것이다 공적이 정이고 해죠 영지니까 해고 공적은 정 앞에서 이른바 공정영지가 바로 이것이 그래서 정시체요 정이라는 것은 체요 이 정은 이 체요 해가 이 용이야 앞에서 말할 때 체용 두 가지 자성상 체용 두 가지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전에 설명한 모든 공정영지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체와 용이다 그래서 체용 두 가지로 벗어나지 않는 그 말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이 체고 해가 용이기 때문에 용이니 곧 체지 용고로 해 분리정하고 체와 용이 같아 그래서 공정영지가 하나잖아요 하나의 자리를 설명할 때 하나를 설명하기 때문에 공적과 영지가 하나다 그래서 해 해가 해가 정을 떠나지 않냐고 또한 용이 체인고로 정이 이 해를 떠나지 않는 거다 여기서 말하면 공적이 체고 영지가 용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정은 체는 그 근본이에요 그 체가 움직여서 나타난 것이 용이에요 사람을 보면 사람 전체는 체고 안입이 설신 육군이 용이에요 공정영지가 하나인데 그것을 공적을 근본 놓고 보면 그 체고 공적은 정해서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영지는 지혜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체가 정이고 용이 해요 근데 체와 용이 공정영지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체와 용이 같아서 체가 곧 용인 거로 체는 이게 공적이잖아요 그리고 정이에요 용은 영지고 해요 체가 곧 용이기 때문에 공적이고 영지고 정이고 해기 때문에 해가 정을 떠나지 않는 떠날 일자 떠나지 않고 용지체고 용이 체인고로 정인 해를 떠나지 않는다 근데 이게 이제 공부하기가 힘든데 이제 사람이 제가 이렇게 체가 이렇게 있는데 안입이 설신 육군으로 나누어진 이것이 움직이지 못하면 그걸 떠나서 안입이 설신 놓고 나서 김회복이라는 몸은 없잖아요 몸이 있어도 소용이 없고 그래서 체와 용이 나누어서부터 나누이지만 그것이 결국 하나다 그런 말씀을 다시 여기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죠 이것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보면 얼음이 곧 물이고 물이 곧 얼음이 다는 거 알고 또 물이 얼음으로만 있으면 물건을 생선이나 과일이나 못 시쳐요 근데 물이 되어야 시쳐요 그러니까 얼음이 물이 되어야 효과가 나타나 그러니까 공적하는 것이 영지가 발현이 되어야 현실에서 움직여서 뭔 일을 하는 거지 공적이 가만히 영지가 없이 가만히 있어버리면 그런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영지는 지혜는 공적이 바탕되지 않은 지혜는 그렇게 원각 대지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원각 대지는 공적과 영지 같이 있어야 돼요 공적과 영지는 채와 용인데 같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채가 곧 용이고 용이고 채다 손이 우리가 손이 있는데 손은 손 바닥하고 손하고 손 등이 있잖아요 손이 손 바닥만 있고 등이 없다는 건 없고 손이 등만 있고 손 바닥이 없다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손에 나는 건 채와 용이 같이 이렇게 있어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손 바닥이고 등이고 등이고 손 바닥이 있는 거지 나눠볼 때 그렇지만 일을 할 때는 하나로 움직여야 되죠 등이 없이 바닥만 움직일 수 없는 것이고 바닥이 없이 손 등만 움직일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셔서 현실에 이렇게 나타나서 쓸 때 용을 쓸 때는 근본이 있어서 그것이 하나가 움직이게 된다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정적 해고로 적이 상지하고 해적 정고로 지의상적이라 여 조개운 심지 불안이 자성정이요 정적 해고로 정이 곧 해 아까 공정영지에서 정은 공적이죠 공적 한 것이 체가 됐어요 바탕에 고 해요 그래서 공적이 항상 상지해 현실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생각을 하는데 정신이 근본적인 정신이 흩어져 있으면 잘 못 봐요 서랍에 서랍에 무엇이 있는데 정신이 산란하면 그 서랍을 다 못 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정신 차리고 보면 거기 있는 것도 찾으려면 못 찾는 거예요 제가 열쇠를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같이 사는 경우랑 같이 찾아도 없어요 근데 그 이튿날 다시 와서 보니까 그 경우도 찾고 저도 찾고 바로 옆에가 한쪽에 딱 붙어 있어요 이렇게 찾으려는 마음하고 빨리 한다는 마음이 요란해지니까 못 찾는 거예요 고요하지 않으면 지혜가 나오지 않고요 또 지혜가 나오지 않는데 고요할 수는 없어요 더 현실로 말하면 제가 설교 이렇게 할 때 마음이 오롯하고 고요하지 않으면 알을 알던 것도 다 이렇게 쪼각이 나가지고 조금밖에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고 마음이 제가 편안하고 좋은 고요한 마음으로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면 생각이 안 났던 것도 거기서 툭 나와요 고요한 그 정신이 근본적으로 고요한 자리에서는 지혜가 솟아 솟는다는 말이 지혜가 지혜가 솟는다는 말이 맞더라고요 책에 있는 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책에 외웠던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몰랐던 것도 그 말하는 순간에 톡톡 솟아 나와요 그리고 이제 공부할 때 제가 연마할 때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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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탁 그거 솟아 지혜는 솟아난다는 말이 맞아요 그런데 마음이 다른 생각에 조금이라도 잡혀있으면 절대로 그것은 안 나와요 있는 것만 나와요 그래서 정신수양 사료연구 작업실에서 하시는데 정신수양이 충분하게 되지 않으면 절대 사료연구가 안 된다 그걸 확신했어요 그걸 확신하지 않으면 정적 회고를 적의 상징을 몰라요 그래서 마음을 충분히 가다듬지 않고 다듬지 않고 고요한 상태에 가지 않고 지혜를 연마한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뜻을 자기가 확실히 부분적으로라도 깨쳐서 알아야 선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수양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그 마음에 근본적으로 흩어지지 않은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야 흩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지 상지 고요하고 편안할 때 지혜가 솟고 지혜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절대 지혜가 안 나타나요 그냥 아는 것만 조금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지혜가 솟지는 않아요 그 대원정각이나 원각대지는 솟는 지혜인데 그 솟는 지혜는 근본적으로 공적한 자리에 얼마 정도 가느냐가 제일 큰 관건입니다 그리고 해직 정고 지의 상징 그래서 해는 곧 정이 바탕되어 있기 때문에 지혜가 있고 지혜가 밝혀지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자리의 근본은 고요함이 바탕이 돼 있어요 고요함이 바탕이 되지 않고 혼자 지혜가 돌아다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저는 이제 100%는 몰라요 대각은 안 했으니까 100% 모르는데 부분 부분은 확실히 그렇다 확실히 고요하고 마음이 편안해야 물건이 보이고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들리지도 않고 이제 그런 건 여러분도 많이 하잖아요 서랍에 물건을 찾았는데 없어 다음 날 보니까 그대로 있어 그것은 고요한 내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한 자리 그래도 정신치리라고 그러잖아요 정신이 나갔다고 그래 내가 정신이 나갔나 봐 정신이 어떻게 됐나 봐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정신이 충분하게 온전하게 살피지 못하면 뒤에는 안 나와요 보이질 않아요 눈으로 보는 것 같아도 마음으로 봐요 그래서 마음으로 그래서 여는 같을 여전 여기서는 저라는 뜻이 있어요 저 저 조개 조개는 육조에 육조 스님의 별 별 육조 스님이 육조 단경에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심지 불안 마음 땅이 마음 바탕이 어지럽지 않을 때 마음 땅이 어지럽지 않을 때 자성 정의요 아까 여기 고요적 자 공적 심지 불안 공적 공적 그리고 정 정의자를 얘기해 심지가 요란하지 않아요 정신이 산란하지가 않아요 흩어져 있질 않아요 정신이 오롯해 있어 그것이 자성 정의요 그것이 나의 정의 아무리 그 대중사님이 좌선을 하라고 좌선이 말하고 무슨 선을 많이 해도 자성 정의 서지 않으면 자성 정의 서지 않으면 이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성 정의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성 정의 서는 것은 자기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어지럽지 않게 있어야 말씀 마치겠습니다